미국에서 서부와 일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체 인구의 40%가 넘는 1억 4천 2백만 명이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. 지난 7일 역대 최고기온 48.8도를 기록한 라스베이거스는 5일 연속 46도를 넘어섰습니다. 데스벨리가 섭씨 55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자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하는 클라크 카운티에서는 폭염 의심 사망자가 최소 9명 발생했고, 우리건주에서도 8명이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